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반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물리학2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이긴 합니다만 지난 4월 학평 때도 이런 비슷한 점수분포, 표점분포가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좀 덜 충격적이긴 해요. 물론 뭐 역대 이런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의 1등급 컷과 표점들이 떴죠. 만점 표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잠정집계로는 85점이 떴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수치의 표점이 막 뜨고 있습니다. 1등급 컷이 37이 나오고 있고요. 2등급 컷은 29. 사실 뭐 이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사실 1등급 컷 같은 경우도 쉽게 출제된 예년 시험의 3등급 컷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괜히 좀 여러가지 만감이 좀 교차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계속 방치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점 그리고 충격적인 컷이 나오고 있죠. 상위권 학생들이 이탈을 한 것인지 물론 뭐 있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서울대가 이제 더 이상 투과목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툴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택자 수는 많이 줄었을 거고 상위권 수험생들의 이탈이 좀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뭐 그런 등등의 현상들이 이런 시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냐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시험을 또 응시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또 희망을 보기도 하잖아요. 모두가 말리는 투과목을 했는데 뭐 내 학력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내가 열심히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시험이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또 언급을 드릴 겁니다만 그런 이런 식의 결과가 계속 나올 거냐 또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냐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평가원이 봤죠. 아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사실 웃지 못할 일은 뭐냐면 약간 모순된 게 뭐냐면 이 정도 1등급 컷은 시험이 어려워야 나오는 컷인데 그럼 지금 6평 물리학 2가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느냐 오히려 더 쉬웠거든요. 사실 이런 건 이제 난이도를 더 낮춰야 되는데 더 낮출 수도 없는 이게 참 좀 묘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. 이거보다 더 낮추면 과연 또 변별력은 있냐 또 이 상황을 지켜본 반수를 준비하는 또는 뭐 N수를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이 약간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. 작년에 이제 투를 했던 경우는 아 투 할까? 재수생들이 좀 유입이 될 수 있고 상위권 작년에 했던 상위권 물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또 이 결과는 어떻게 또 판이하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본인의 선택에 변화를 주는 그런 행동은 좀 삼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. 하여간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과탐 전반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. 원과목과 투과목 사이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볼 일이고 일단 선택을 했으면 만점 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해설 강의 보시면서 주된 포인트들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이제 뭐 평행사변형법 뭐 삼각형법 중에 벡터합성 중에 요 놈을 평행이동을 여기다 시켜요. 그래서 삼각형법을 쓰면 되겠죠. F2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키고 머리꼬리 연결해가지고 요 벡터 요 벡터가 핫벡터니까 모는 칸 수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이 1N이라고 했기 때문에 6N이 답이 될 겁니다. 쉬운 문제고 2번 공간적 분포의 큰 변화 뭐 초신성 폭발 같은 또는 뭐 블랙홀 길이의 충돌 같은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면 시공간에 변화가 퍼져나가는데 이걸 중력파라고 하죠.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. 지식적인 문제죠. 답은 4번이고요.